의상 뭐야? 어떻게 알아 이거? 아씨 이거는 사실 저거 뭐야 걸댕이 옷이야 뭐야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오래된 옷입니다 원래 저렇게 생긴거에요? 아니면 입어서 생긴거에요? 존먹은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서 사연이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불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만든 옷입니다 약간 날씨 오빠 스타일 아니야? 오빠 스타일이잖아 오빠 스타일 와 완전히 흉하겠네 누구 문자 아 설마 아 종국이 아 근데 얘 오빠네 종국이 근데 민섬에 좋아하잖아 근데 예감했어 아니 적당히가 있어야 돼 종국이 민섬에 좋아하잖아 잘 어울려 입으면 또 괜찮아 저거 뭐야 걸댕이 옷이야 뭐야 저희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오래된 옷입니다 20대 초반에 만든 옷입니다 근데 나는 진짜 광수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이쁜 옷 갖고 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옷 어 이쁘다 사이클 바지 이거 진짜 재석이 형 스타일이야 저거 재석이 형 사복 아니야 아 잘 어울린다 귀엽다 이거 에디션이야 에디션 나는 예전에 얘기했죠 실제로 입었던 공항패션 어어 아 그거 말도 안되는거 되게 이뻐 와 이거 너무 이거 최악이었어 이렇게 입어요 내가 엉덩이 부분 입고 야 너 이거 너무 심해 이거 너가 입으면 야 니가 입으면 내가 입으면 오빠 여기 왜 노래야 오빠 여기 왜 노래야 왜 앞에 왜 왜 왜 아 다 빨아갖고 왔네 그나마 나 이렇게 편하다 오늘 아 너 좋겠다 아 이게 일단 아니 제가 이걸 다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야 뭐야 이거 얘 또 얘 또 또 무리하네 또 무리해 요건 요건 아니구요 요건 아니구요 요건 아니구요 장난쳤네 와 이거 이거 지올거 아니야 무리하네 또 무리해 야 이거 언제 맞는데 이거 제가 주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광수권 가뿐 광수권 가뿐 이거지 심하야 심하 아니야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아니 이게 제가 광수껀데 얘기하싶은건 목걸이를 제가 손에서 만들었어요 심지어 주문해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는데 예쁘게 좀 광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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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하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심하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예쁠 거 아니 너무 예뻐 아니 예쁘게 아니라 아니 심하를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다리가 이쁘니까 망수가요 이거 내 손으로 나 이거 아니 망사 스타킹은 뭐야 제가 주문했어요 목걸이를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심지어 주문해서 예 자 다음 재석이 같은 이거 제 겁니다 재석이 맞는 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면 적일 수도 있어 이거 뭐야 이리도 가발이 써 가발이 써 가발이 써 가발이 써 이거 무슨 가발이야 이거 괜찮다 이거 좋네 양복에 이거는 이거 나한테 딱 이거 임재범 패션이에요 아 멋있다 이거 가발이 써야 됩니다 이거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 지효야 지효야 이거 수정하고 있었어 네 아 지효 아 이게 지효야 지효씨 아 좋다 이거 봐 좋다 좋다 이거 봐 지효씨 딱이네 딱이네 지효는 누가 오시니 지효 3호 괜찮은데 아 이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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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예쁘네 야 오늘 이거네 이거네 야 오늘 에이스 옷이다 에이스 옷 이거네 나열라 나열라 예쁘네 아 나 난 좋아 좋아 귀엽다 나 지효이 나구나 아니 지효 망사 스타킹을 가지고 아니야 지효꺼 진짜 예쁘네 저는 남녀로도 다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저는 뭐 저는 뭐 그냥 뭐 아 이것도 이거는 내 스타일이구나 어디에 잠옷이다 내 잠옷 근데 정국아 반바지에 이거 어디까지 자르는 거니 정국아 재재경인가 아 나 이거 아 얘 옷이 다 좋아해 제 스타일로 반바지에 요거 아 얘 또 최악을 아 아 나는 나는 나 얘 옷은 너무 싫어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날 부러워한다는 거 근데 괜히 한 번 어 괜히 원래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사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막 때리고 괴롭히고 고무줄 짜리로 도망가고 그 심리 알았어요 아 나 진짜 얘 옷을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봤었던 어 오프린 작성 원래는 이거 얼마전에 입었단 거잖아 원래는 원래는 아내가 없었어요 야 미쳤어 이거 근데 이분을